여기 너무 좋다 아 이거 가져왔어요 제 방인 걸 알리기 위해서 이거 가져왔고 이거 장난감 슬라임도 가져왔어요 아 요요 가져왔어요 공기도 가져왔고 유정아 공기 갖고 왔어? 네 공기 한번 적어봐 유정아 영철 오빠의 추억의 놀이가 공기였구나 영철 오빠 고향에서는 살구라고 불렀다는데요 누나랑 공기놀이로 동네를 평정하던 오빠 모습 엄청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잘하네 유정아 딱 안정적이네 연습 탁 탁 잘못 부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아! 이게 원래 막 그때 초등학생 때 이기려고 별놈의 룰을 다 만들래 이게 빠른데? 응 원래 내기해도 다시 4번째 하면 되는 거야 그치? 멋있어 자 일단 해보자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 안 할래 이게 자 한번 해보자 난 못해 술 마신 건 아니지? 난 원래 집에서 유진이랑 얘기를 계속해 놀아 아 너무 웃겨 가고 싶다고? 아 그래요? 유정아 갔다 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와 네 진짜 여기 더 있고 싶었어요 왜냐면 혹시 이상하면 잘라주세요 아니 행사는 맨날 하니까 행사는 맨날 가고 멤버들 맨날 보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딱 재밌을 것 같을 때 제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아쉬웠어요 너 배고파 안 배고파? 나 이제 배고 곱지 너 배고파 안 배고파? 완전 배고파 여기에 여기에 특징이 보니까 새우젓하고 강화도가 새우젓이 유명해? 그럼 약간 수육 수육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먹고 그럼 수육 괜찮아 그 콜라 수육 그거 맛있는데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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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넌 콜라 넣는 거야? 네 저 콜라 넣어요 콜라 넣으면 만들 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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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 반찬은 김치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만 보고 그냥 뭘래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입구해서 저희 수육용 고기 아 오겹살이요 오겹살이요 저기요 혹시 조그만 세우제도 있어요? 어 여기 있네요 옆에 여기 있네요 예스 딱 좋습니다 여기 있네 너무 말래요 아 저렇게 아 아 나 혼자 가슴 아팠어 유정아 다름이 아니고 네 너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맛있겠다 저 맥주 아 아 아무래도 우리 술 형이 어른인데 니네도 술 먹어야 되지 않겠다 이제 맥주 네 네 유정 유정 저희 친구 떄문에 유정 수생 원 유정 따ап endurance since elbows 너무 안 넣지 많이. 생각보다 진짜 뭐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. 수분이 어디서 나오더라? 아주 좋아요. 흰 부분, 파란 부분. 마드레민족. 콜라는 색깔이 좀 예쁘게 나와. 이거 잠길 때까지 부으면 된다 하니까. 그럼 이제 손 두 번째.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. David? 맛있을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